안녕하세요. 아트원입니다. 아트원 대전본사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객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실내 리폼으로 오직 나만의 차량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2열 자리를 배려한 VIP 이전 시트가 장착되어 출고됩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최초 차량 구매를 아트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하이루프 제작, 차량 등록, 실내 리폼, 출고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는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웰컴 등 스피커, 중앙 LED 등 확산형 송풍구, 센터 및 축후면 앰비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플하면서도 간결한 디자인으로 편의성까지 높였습니다. 하이루프 제작 완료 후 TS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안전검사를 받고 새로운 재원으로 차량 등록됩니다. 차명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오늘 차량은 장기렌트로 진행되었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차량 가격, 리폼까지 모두 다 합쳐서 진행 가능합니다. 운전석, 조수석은 퀼팅, 엠보싱 바닥 시공 후 위에 라인매트로 올려 마무리하였습니다. 트렁크 쪽에서 바라본 넓은 실내 공간, 편안함과 아늑한 공간을 자랑합니다. 2열, 3열 트렁크 창문에는 허니콘 블라인드가 장착되었습니다. 위, 아래로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으며, 햇빛 차단 및 실내 프라이버시를 보호합니다. 2열, 3열, 루티크 우드플루어 청결관림이 실내 바닥을 고급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순정 2열, 3열 좌석을 탈거 후 아트원 VIP 이전 시트를 올려 7인승 구조로 리폼하였습니다. 평소에는 4명이 편안하게 승차할 수 있으며, 어쩌다 5인 이상 승차할 때에는 팝업 싱킹 시트를 올려 좌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트원 VIP 이전 시트는 등판, 방석, 시트, 앞뒤 간격을 모두 전동으로 조작할 수 있어 세밀하게 시트 포지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선, 통풍, 3단 조절이 가능하며, 윈도우 및 슬라이딩 도어를 손쉽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실내에 새들 브라운 색상과 동일하게 제작되어 순정틱한 느낌이 듭니다. 의전 시트 뒤로는 넓은 트렁크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트원 3D 트렁크 매트까지 올려 깔끔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골프백 및 캐리어 등 큰 짐을 적재할 때에는 손쉽게 넣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VIP 이전 시트 개조,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미니밴, 럭셔리한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 시 코드번호 GV-026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